자 이 영상을 전국 금붕어협회에서 실험합니다 자 지금 먹이용 금붕어 50마리를 수조에 풀었습니다 아 물 뿌여진 것 봐 물이 원래 이렇게 뿌여진 않았는데 자 나름 사냥의 명수 버즈프로끼리 한번 먹이를 사냥하는 걸 보여 드릴까요? 자 정말 이 금붕어협회에서 이 동행사를 실험합니다 아니 저번에 제가 50마리를 풀었을 때는 한 10분 동안 15마리를 잡아먹거든요 이번엔 반응이 시원찮네 최근에 금붕어들을 학살을 한 번 한 이후라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금붕어를 먹이는 건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구요 이 버즈프로끼리 한 마리가 사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주 강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체를 구태시킬 수 없어서 이렇게 먹이용 금붕어들로 주식을 삼아 먹이고 있구요 지금 이제 촬영은 어우 흔들리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최신식 촬영기구 짐벌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.. 촬영기구를 사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희 구석에서 조그만 놈이 하나 물고 있죠 저 녀석이 윤지의 글뼈입니다 거기를 살을 제외한 반응도 없어서 금붕어를 구비하게 된 그 녀석이구요 어.. 이런 식으로 촬영하니까 어떤가요? 괜찮은가요? 최신식 기구를 사용한 촬영이구요 자 이렇게 보너스 영상으로 촬영해본 네 금붕어협회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금붕어들은 자가 먹히고 있네요 좋아요를 눌러 금붕어들에게 조의를 해주시죠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